2023년 7월 13일, 이곳 사집단에서 저 나은서 봄이 기도를 올립니다. STO EP7 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갑니다. 정말 세계적인 제품을 가지고 전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CN스토리 시절의 꿈이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. 하늘과 땅과 이 사집단을 지켜온 또 이 나라를 지켜온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.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저의 이 비즈니스의 첫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사람들의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지 그 고민을 깊이 알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고객들께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저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해도 정말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보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정말 이 에스테오 EP7 이 제품이 정말 고객들의 기대를 100% 200% 1000% 만족시키는 그러한 좋은 제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저의 온 정성을 다하여 저의 온 진심을 다하여 이 제품을 펼쳐나갈 때 정말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그 고객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정성을 다하여 제품 하나하나를 전달하고 그 고객과 진정한 유대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단순한 제품 하나의 전달이 아닌 그 고객과 진정한 유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리하여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주인 러브 커뮤니티 멤버가 확대가 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사랑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되는 시간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이 저의 초심의 마음을 제가 잃지 않고 언제나 늘 간직하며 정말 고객분 한 분 한 분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최고의 VIP로 대화하고 대접해 나가는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수본과 수본 B&H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며 함께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